민선 3기 세종시장에서 도입됐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내부 공모 심사제로 바뀝니다. 세종시는 배경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%가 평가의 불공정과 사전선거운동 등의 이유로 시민추천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86%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시민 52명에 대해서도 설문한 결과 54%는 만족, 46%는 불만족이라고 평가하는 등 주민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. 시는 조만간 있을 하반기 읍면동 인사부터 내구 공모 심사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.